네 이 시간에는 리디렉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 이전에 다른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 강의나 이런걸 통해서 어 리디렉션 어느정도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디렉션이 배시에서 어떤 작동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음 그 작동한 메카니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디렉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스탠다드 아이오에 대한 이해에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터미널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죠 기본적으로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그 터미널에 쉘이 실행되게 되면 쉘이 실행되게 되면 3개의 디바이스가 기본적인 디바이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3개의 기본적인 디바이스가 뭐냐면 여기 스탠다드 아웃 그죠 스탠다드 아웃은 이렇게 씁니다 1번 이라고 번호가져 있어요 이거를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부르는데 파일 디스크립터 1번 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 2는 키보드라고 했어요 키보드는 0번 이에요 그리고 0번 한 다음에 왼쪽 곡선에 하면 0번 스탠다드 인풋인거죠 1번은 스탠다드 아웃풋 2번은 스탠다드 ERR 여기를 같이 써요 공유 디바이스인데 화면 공유해서 에라가 난다든지 하는 것에 에라 메시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0, 1, 2 두개 말고 다른 건 없느냐 많습니다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얼마든지 조금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은 1000개 어떤 시스템은 256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나는 그러면 4번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써야지 5번 디바이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할 수 있어요 인풋장치 정할 수도 있고 아웃풋장치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 그럼 나는 2번 디바이스 에라 디바이스를 1번 디바이스에다 보내야지 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아 2번 디바이스가 2번 출력이 1번 출력으로 붙었구나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1번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에 출력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장치를 먼저 결정해야 되나요 2번 fd를 먼저 결정해야 되나요 당연히 순서대로 결정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1번 장치는 무엇이다 먼저 선언하고 2번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디렉션을 쓸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쓰죠 echo hello 한 다음에 오른쪽 곡선에 넣고 아웃 이렇게 쓰면 음 echo hello의 결과가 아웃이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대부분 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리디렉션의 위치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나는 아웃에다 내보낼 거야 echo hello 하면 echo hello가 아웃으로 나가요 또는 echo 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echo hello 하고 아웃으로 나갑니다 이 세 개가 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디렉션은 먼저 프로세싱을 한다 그래서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하 오른쪽 곡선에가 있으니까 오른쪽 곡선에 다음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아 여기를 얘는 스탠다드 아웃을 아웃이라고 하는 파일을 리디렉션 했구나 라고 이걸 프로세싱한 다음에 얘를 빼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남은 명령이 echo hello구나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만 쓸 때가 아니라 명령어의 그룹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가로 또는 이렇게 브레이스 한 다음에 브레이스 한 다음에 띄어 쓰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스를 하거나 이렇게 그루핑 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에 쓰는 걸 습관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계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어 내가 어떤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서 이 실행한 결과를 결과에 아웃풋을 디바이스 널에다 넣겠어 라고 하면 이것에 에라 메시지를 전부 디바이스 널에 넣습니다 디바이스 널은 그럼 무슨 장치냐 디바이스 널은 아무 장치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에라 메시지가 잔뜩 나오는 게 싫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지워주세요 했을 때 많이 쓰는 게 디바이스 널이에요 알겠죠 그 디바이스 널 이렇게 쓰신다 뒤에다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일문이 돌아가는 거 여기 높은 거 같아요 그쵸 여기 돈까지 파일에 돈까지 다음 시간에 반복문과 조건문을 배우니까 이런 그 그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룹의 문 그룹 문을 쓸 때는 맨 나중에 리디렉션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인데 파이프는 몇 번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파이프는 일단 중요한 게 서비셀에서 실행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이프는 이거구요 만약에 에라 메시지 까지 한꺼번에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엔드 하고 파이프라인 하면 에라 메시지도 그 다음 스탠다드 그러니까 여기에 스탠 파이프는 이거죠 리디렉션을 하는데 스탠다드 스탠다드 에라 스탠다드 아웃 3개를 방향을 바꾸는게 리디렉션인데 파이프는 보통은 보통 그냥 파이프는 스탠다드 아웃을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아웃을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스탠다드 인에다가 붙여주는 리디렉션이 파이프잖아요 근데 이 스탠다드 인이 이 명령어가 이렇게 서비셀에서 실행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스탠다드 아웃이 스탠다드 인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엔드까지 붙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엔드 까지 붙여주면 어디 여기서 나오는 스탠다드 이아랄도 역시 여기에 같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다음 명령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된다 는 거에요 또 하나 파이프를 어 이름을 지어서 만들 수 있어요 네임드 파이프라고 하는데 메이크 임피포 해고 파이프 이름 여기 파이프 이름을 지어주면 파이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만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스탠다드 인풋을 쓰는 장치는 백그라운드 돌리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두 개가 이제 컨텐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를 네임드 파이프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여기서 이 작업이 잘 일어나고 저기서 이 작업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느라고 어느정도 기다리다가 아이나 죽어버릴래 뭐 이렇게 갖고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참 좋은 명령이 t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t 라고 명령이 t 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파이프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죠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게 스탠다드 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t 자로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파일을 넣어주면 이리도 가고 이 내용이 반대로 여기에 있는 파일로도 전장이 되게 하는게 t 명령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배운 걸 가지고 먼저 실습을 좀 해볼게요 네 첫번째 실습은 네 첫번째 실습은 리액션 입니다 리액션 어 예를 들면 내가 ls 라는 명령을 쳤어요 ls 마이너스 l a 라고 해 갖고 명령을 치면 여러분들 여기서 에러를 어떻게 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ls 마이너스 l a 한 다음에 제트리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보여주세요 하고 나오면 4 에라 요거는 에라 메시지 이것은 스탠다드 e r 로 나간 겁니다 그 왜 이걸 스탠 어 이게 스탠다드 에라로 나온 거지 스탠다드 아웃 나오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요 리액션 시켜봐요 예를 들면 얘는 파일 1 에다가 저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일 안에 아무것도 저장이 안됐어요 그리고 여기 또 그냥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 메스 여기에 나오는 스탠다드 아웃풋은 파일 안으로 갔지만 에라는 그대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s 마이너스 l 하고 제트 스탄 제트 라고 하는 파일 알려주세요 하고 에이 점 아웃 드라고 하는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4 z 는 없어요 라고 에라가 날 거고 에이 점 아웃은 이 파일 이에요 라고 정보를 보여주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ls 마이너스 l a z 에이 점 아웃 한 다음에 얘를 스탠다드 아웃을 파일 안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가는 거만 파이널 완으로 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난 이 에라 메시지는 딴 데다 보내고 싶어요 z h 똑같은 명령인데 그럴 땐 2번 디바이스를 파일 2로 보낼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거는 이 터미널도 나왔어요 아 그럼 파일 1에는 이게 들어가 있겠고 파일 2에는 이 에라 메시지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 둘 다 다 새로운 파일에 다 쓰고 싶어요 그럴 땐 엔드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3 합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럼 한번 볼게요 캣 파일 1은 스탠다드 아웃풋이 들어가 있구요 캣 파일 2 하면 스탠다드 err 이 들어가 있구요 캣 파일 3 해볼게요 캣 파일 3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에라 메시지와 그 다음에 출력된 결과 두 개 다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이제 테스트 해 볼게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똑같아요 ls 같은 명령 가지고 계속 해 볼게요 이거를 했더니 이거를 한 거 결과물을 파이프라인에 넣었어요 파이프라인 넣어서 워드 카운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 하고 나오고 에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이 명령에 의해서 성공한 아웃풋 줄은 한 줄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동시에 다 다 내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죄송합니다 파이프 엔드입니다 파이프 엔드 하고 내보내면 두 줄이 되요 그러니까 ls 마이너스 l a z 했을때 났던 에라와 ls 마이너스 l a a 점 아웃 한 실행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거 둘 다 다 둘 다 다 뭘로 저장 어디로 가냐면 파이프라인으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나가서 아웃풋으로 나가서 네 네 워드 카운트에 입력으로 사용된 겁니다 아시겠죠 t 한번 써볼까요 t를 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똑같은 명령을 가지고 파이프라인 한 다음에 t 함자 t 하고요 t 하고 여러분도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써야 돼요 파일 네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는 t 예를 들면 제가 테스트 테스트 5번 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이프라인에서 wc 로 넘어 버릴게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출력 결과가 여기에 t 입력으로 들어가서 하나는 테스트 5에 저장되고 하나는 또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에는 그러면 스탠다드 e r 메시지가 아닌가요 지금 요거로 묶는 순간 스탠다드 e r 스탠다드 아웃풋 전부다 t 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이때는 스탠다드 아웃풋으로만 내보내도 wc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 스탠다드 인 아웃만 출력이 돼서 t 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에라 메시지가 나서 스탠다드 e r 디바이스의 보여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이름을 지어서 만드는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메이크 피포 한 다음에 파이프 이름을 어 피포라고 줘 볼게요 피포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ls 마이너스 la 해보면 피포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p 라고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라 붙어 있는 건 일반 파일이고 d 는 디렉트로 인거 아시죠 p 는 p 는 네 스탠다드 파이프라인 입니다 파이프라인 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이런걸 할 수 있어요 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는 cat 해서 읽어 가지고 읽어 가지고 캣은 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출력을 하는 거죠 p4 에서 읽어서 계속 출력해라 이거를 백그라운드 돌립니다 그러면 p4 에서 뭔가 읽어서 계속 출력을 해 주겠죠 그러면 p4 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보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cat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p4 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4 여기서 그러면 캐시라고 하는 명령 이제 내 스탠다드 인풋을 기다리고 있겠죠 환영 환영 리 하고 라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환영리가 나왔어요 이거 내보낸 건 누구가 했을까요 네 이쪽 cat 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이 집어넣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캐시라고 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저는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지금 백그라운드로는 음 지금 두 개의 작업 다 아 죽었나요 네 저 작업이 지금 현재 없죠 다시 캐 태가 그 p4 하는 어 이 이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 돌려 놓고요 얘는 파이프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무엇인가를 저장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다가 p4 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데이트 한 다음에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비포 집어넣어요 그러면 시간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트 명령이 끝나면서 엔드 오브 파일 시그널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파일이 끝났구나 그럼 파이프라인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파이프라인 사용한 프로세스가 죽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대한 버퍼 컨트롤을 잘 하셔야 이 이 네임드 버퍼를 계속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 명령이 p4 로 갖고 그 p4 로 간 파이프에서 캐스를 했으니까 캐스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했으니까 데이트가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임드 파이프를 조금이라마 맛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 파이프를 네임드 파이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양쪽 프로그램에서 한쪽 프로그램에서는 쓰고 한쪽 프로그램에서 읽고 이런 프로그램을 양 두개를 띄워놓고 p 오픈해서 이쪽 파이프를 열어서 여기다가 뭔가 쓰고 쓴 데이터들이 이쪽에서 처리해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임드 파이프라고 합니다 네임드 파이프가 아닌 것은 무슨 파이프일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어 명령어 뭐 ls 명령어의 결과물을 이렇게 는 이거는 이름이 없는 파이프 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는 파이프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파이프 콘트롤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에요 예를 들면 ls 마이너스 l 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ls 마이너스 l 했더니 소팅이 뭐 소팅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맨 첫 글자 요걸로 소팅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s 마이너스 l 한 다음에 소트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소팅이 돼요 d p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소팅 됐죠 그죠 맨 첫 글자로 소팅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파이프는 소트라고 하는 파이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있는 파일이 다 들어와서 엔더블 파일이 올 때까지 소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줄 한 줄 소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한 줄이 들어왔으니까 소팅해야지 소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줄까지 들어와야지 소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은 파이프라인에서 아 엔드 오브 파일이 끝날 때까지 이 소트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겠어요 음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쭉 쟁여놔요 버퍼에다가 버퍼에다 쟁여놨다가 어 다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소팅 해야지 그리고 소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워드 카운트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워드 카운트 입장에서는 한 줄 한 줄 들어 올 때가 매번 매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버퍼 컨트롤을 할 때는 네 이 버퍼 컨트롤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단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디렉션을 할 때 0번 1번 2번만 썼어요 여기에 0번이 뭐였냐면 스탠다드 인 인 아웃 그 다음에 이게 err 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스트림으로 구현되는데 무엇이 가능하냐면요 다른 번호로 되어 있는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디바이스를 3번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4번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5번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그잠플 여기 밑에 있는 걸 보시면 EXEC는 굉장히 좀 특이한 명령인데요 EXEC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나 더 이상 쉘 쓸 거 아니에요 무엇을 실행 쉘 프로세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EXEC 다음에 있는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쉘 대신에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해볼게요 EXEC 한 다음에 LS 해볼게요 그럼 LS를 사실 했어요 하고 쉘이 죽어버려요 쉘이 죽으니까 터미널도 죽어버립니다 실제로는 EXEC는 이런 명령을 할 때 쓰여요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는 당연히 그 쉘을 죽이고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help EXEC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플레이스 더 쉘을 주어진 명령으로 쉘을 리플레이스 한다는 거예요 쉘을 죽이고 그 명령을 실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실행이 끝나면 당연히 쉘이 죽고 터미널이 닫혀지겠죠 그런데 이 EXEC 명령을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일 디스크립스터를 정의할 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3번 인풋이 있는데 3번 인풋은 인파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디스크립터는 인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것만 테스트 출력 디바이스로 한번 해 볼게요 테스트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EXEC 3번 출력 장치가 있는데 얘는 아웃파일이야 아웃파일이라고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번 디바이스로 나가는 것은 아웃파일에 가는 거죠 네 그럼 데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3번 디바이스를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1번 디바이스를 3번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웃파일을 보시면 데이트가 들어가게 되죠 데이트 한번 더 해볼까요 네 1번 출력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가는 것을 3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다시 느낌표 뭐 하면 네 두 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어떤 N번 디바이스를 만들고 N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뭐 스탠다드 인프트 스탠다드 아웃프로 나가는 것을 글로 나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번트 시스템에서 CD 디바이스 해갖고 FD 인가요 FD로 FD를 보시면 됩니다 에스 마이너스 FD 하고 보세요 FD 했더니 프로 셀프 FD래요 CD 프로 셀프 FD 거기 가봤어요 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0번 디바이스 1번 디바이스 2번 디바이스가 있대요 그리고 255번 디바이스도 있는데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네 이 터미널로 돼 있어 내 터미널 번호가 몇 번인가요 봤더니 디바이스 PTS 제로 그러니까 이 파일 디스크립터 0번 1번 2번 그리고 255번 그리고 3번은 오 여기 3번이 제가 만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것은 만들어졌고 3번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결국은 모든 셀마다 다른 파일 디스크립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프로 밑에 셀프 밑에 FD 라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터미널마다 다른 다른 프로기만 FD 가 만들어지겠죠 터미널마다 다른 FD 가 만들어진다는 무슨 뜻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뉴 윈도우로 새로운 터미널 열었어요 여기는 TTY 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프로 밑에 똑같이 가볼게요 프로 밑에 셀프 밑에 FD 에 가봤어요 아이고 셀프 밑에 FD 에 갔어요 그리고 LS 마이너스 AL 해봤더니 여기는 다르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미널마다 다른 프로 셀프 FD 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개나 만들 수 있나요 그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명령은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U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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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공유해서 쓰는 것 같아요 유리 미트를 한번 볼게요 헬프 유 리미트 그래서 봤더니 리미트를 전부 다 그 디스플레이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유리 미트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게 없나요 트레드 소프트 하드 리미트 아 마이너스 에이네요 올 퀄런트 리미트 살리버 리포티드 서유 리미트 를 마이너스 에이 하면 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대요 지금 아 설정된 것만 보여준다는 거죠 4 올 퀄런트 리미트가 보여준다는 거고 맨 어 여기네요 오픈 파일 1024개 파일 아 마이너스 n으로 설정된 1024 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 도 1024 개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 마지막으로 어 바쉬 에서만 쓴 건데 꺽쇠 2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 오른쪽 꺽쇠 2개 는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아웃풋 인데 아웃풋을 그냥 하나로 하면 파일이 그냥 지워지죠 지워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덮어 쓰면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 할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노 클로버죠 노 클로버 어 노 클로버 라고 설정하면 셋 하면 셋 하면 덮어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덮어 쓰지 않고 파일의 끄트머리 다 계속 추가하는게 오른쪽 꺽쇠 2개죠 그런데 배쉬는 왼쪽 꺽쇠 2개 이걸 뭐냐면 히어 도큐멘터라고 부르구요 왼쪽 꺽쇠 3개를 히어 스트링 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히어 스트링 이라고 하는건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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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꺽쇠로 집어넣어 주는 거에요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짰어요 스캔 애프로 어떤 데이터를 하나 받아들여야 되요 그럼 매번 실행하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 데 테스트한 숫자를 그냥 스트링에 넣어놓으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렇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탠다드 인풋 에다 이 스트링을 직접 집어넣어 주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번째 건 뭐냐면 두 개짜리는 뭐냐면 여러 줄을 입력해야 되요 여러 줄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끝을 내야 되요 네 끝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d 키를 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스탠다드 인풋에 어떤 파일의 맨 끝에는 무슨 글자로 끝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실통해서 내가 리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리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여기다가 400 하면 400이 들어가죠 리드하고 음 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400을 넣고 싶어요 이 작업을 간단하게 만들 수 없냐 있습니다 리드하고 발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교수님 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간단하지만 예를 들면 스탠다드 인풋으로 무엇인가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인풋 데이터로 스탠다드 인풋으로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해야 될 때 이걸 간단하게 명령어를 쭉 집어넣어서 쓰고 싶다 할 때 요렇게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아까 두 개 짜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cat 하고요 어떤 파일에 다 저장을 하고 싶어요 어떤 파일에 저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 줄에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해갖고 엔드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내가 입력하는 내용에 다 e&d 라는 걸 못 써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끝나는 캐릭터를 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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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거야 이렇게 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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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라인 1 뭐 라인 2 라인 3 하다가 다 끝났어요 할 때는 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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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 입력 끝 한 줄 알고 캐시 여기다가 출력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멀티플라인을 입력할 때 쓸 수 있다 here document here string 입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here we are you